아 그럼 일단 이제 오다이도 너무 좋지만 저희 샤이니 이제 뭔가 역시 샤이니 하면은 좀 굉장히 좀 신나고 어느정도 에너지 있는 노래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5번 트랙의 트리거라는 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작곡가 켄지씨가 참여를 하시고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가사가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가사인데 들으시면 되게 상상도 본인 마음대로 하면서 상상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곡이랑 분위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